I'm a make a move 삶을 거치고 너의 모든 게 좋아 다 빠지고 싶어서 I'm about you Talking about us And talking about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뭐죠? 뭐? 지금 당장 데이호프 가자 가자! 예스! 화이팅! 왜 이렇게 좋아? 미쳤어! 이번 데이호프도 마음껏 쉬고 신나게 즐겨주세요 셰프니인데 미쳤다 미쳤는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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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언제부터 다시 찾아올 우리 데이호프를 위하여 언제부터 다시 찾아올 우리 데이호프를 위하여 언제부터 다시 찾아올 우리 데이호프를 위하여 누구예요?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그거 보고 알아? 그 문 열어서 가평 가평 아니 그거보다 그거 하고 싶어 연, 연, 연예 리얼디 처음에 이거 리얼디 해보자 어디서 어디서 왔어? 아 저.. 어? 용사님 아 용사님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버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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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끝났어 우리 이제 연애 프로 하고 있다고 다시 다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TI가 어때요? 맞죠 I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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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T T T F인데 F인데 안녕하세요 왜 저리 대놓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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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직업이요 직업.. 저.. 카페알 잘 어울리겠다 변호사요 변호사요 진짜요? 진짜요? 변호사요? 변호사 진짜요? 야 그건 뭐야? 야! 나 이제 뭐지? 뭐가 있겠어? 나 우리 건물 진짜 웃기잖아 아 이거 진짜 웃기잖아 야 야 야 너무 웃겨 야 야 너무 웃겨 아직은 진지 아직 진지 아직 진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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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모르겠네 전혀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저거밖에 안 보여 진짜로 다리가 한 번만 왜 이따 아 아 진짜 누구세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진짜 좀 빡빡 뒤에 진짜 대박이다 뒤에 대박이다 아 이 잡아 제발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노래가 노래도 좋아 노래가 작곡이 미쳤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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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서운거 무서운거 보자 에나벨! 에나벨! 에나벨 어때? 에나벨 어때? 주영아! 나 봤어 다른거 하자 이건 좀비? 지금 아니면 못 본다니까? 주영! 근데 주영 안 무섭지 않아? 얘는 너무 많이 봐서 귀여워 오바 아니야? 나 안 볼래 잘 때는 안돼 주영 근데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같이 자는거 아냐? 조금만 보고 준비 안 놨으면 보자 혹시 무세라는건 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없다는거야? 아 일로는 오셨죠? 맞아맞아 앞으로 그냥 유치하다 네 무서운데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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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짜 이거 바지 뭐야? 심한데 잠시만 진짜 무선데 나 일본에서 범 혼자 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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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그거봐야겠다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미세 아니야 이거? 진짜 핸말이다 언제 나와? 의식 나오면 알려줘 어떻게 할까? 이따 보게 왜? 필리 왔어 필리 왔어 필리 왔어 이거 완전 이거 하시더라 이거 언니 라면 좋아하잖아 야 저롱이 하고 있는데 가벼 왜? 언니 햄버거 좋아하잖아 추워 완전 샥샥밥이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맨날 샥샥밥을 먹자 뭐 알겠어 알겠어 맛있겠다 언니 언니가 나한테 알려줬으면서 샥샥밥으로? 너가 요즘 맨날 샥샥샥 샥샥 샥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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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 샥샥 우리 하나씩 골라주는 거 어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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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거 딱 봐도 뭐야 이거 샥샥이잖아 아니지 샥샥이잖아 계량이잖아 뭔 소리야 샥샥이잖아 계량이잖아 계량이잖아 계량인데 샥샥이잖아 계량인데 샥샥샥 주택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계량이야 계량이야 뭔지 않아? 뭔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진짜 이런 게 제일 무섭지 않아? 이런 게 제일 무섭지 현실적이야 뭔가 맞아 맞아 이런 게 제일 무섭네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연기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좀 생각해봐 얼마나 민망했을까 뭔가 컷 하면서 앗 서로 민망해 컷 아 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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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 잃 우리 보드 게임에서 진사주 명 2명 이거 치우게 할래 꿀단지로 돌리기 욕심제긴 사람 짓 키리 쫙 Renaissance 지리 쫙 짙gest 짙짙... 찌리 찧쌙 응진아 등장 두 명? 두 명에서 치울 거야 삼 명에서 치울 거야 두명 두명 내가 질 것 같아 항상 이거 하자고 한 사람이 덤포기병 같네 목이 튀어나와 깨물기 전에 얼른 손을 피하세요 나 이거 지금 자, 순서 그냥 주워 부터? 그래 이렇게 해야 되나? 상관없어 여기가 움직이는 거다 뭐야? 잘 떠 이거 뭐야? 무서워, 무서워, 잠시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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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진짜 상관없다 볶음 같아 어떡해, 웃기겠어?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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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이제 한 명 아직! 아직! 다시 다시!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반대를 할까? 반대로 할 순서? 수지 한 번 볼게요 타이밍이야. 타이밍이 그런가? 아니 꿀? 이게 이거? 같은 뱀 뒤로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깜짝이야. 진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갈게요. 알겠어. 그러자. 자, 이거 우리가 정리하자. 정신이 없었다.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이빨. 이빨. 내 큽니. 내 큽니. 깊지마 내가. 내 큽니. 어떡해. 내 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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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 명상할까? 명상이요? 나는 사진 찍어야지. 거울 셀카 찍을 사람. 거울 셀카? 거울 어디 있어? 여기요. 허리를 펴고. 목과 없게 긴장은 풀어주고.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눈을 살짝 감고.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머리. 문을 펴고. 호停. 가만히 가. 마 gefähr. 이런 거 못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냥 그것조차도 알아차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거 피해야 돼, 그거 원래? 왜? 이렇게 온 거 같아. 지금 여기는 나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너, 여기. 내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믿는 그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믿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믿는 그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냥 기억나게 하세요. 쉽지는 못하겠네.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너와 나의 연결. 아, 진짜 기분 아파.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어떻게든 행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위시본! 뭐라고? 이거 당에 있는, 이거 위시본이라고 하거든? 위시본? 그래서? 소원에. 진짜? 이거, 이거. 소원은 빌고 이거, 이거. 아, 그래? 이거 빌려면 어떡해? 결국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미국 명절.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구나. 칠면주. 모라빌 거야? 물어, 물어, 물어. 너 마음대로 해. 야, 이거 진짜 부드러워 보여, 얘들아. 어떻게 해? 맛있겠다. 모라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빨리. 이거, 이거. 여기야, 여기. 진짜 살 안 찔 거 같아. 진짜 살 안 찔 거 같아. 됐다. 어?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지만 뭐, 괜찮을 거야. 그, 나 어떤, 어떤, 아, 그 일본 팬사회회 때, 의사분이 엉덩이를 했는데 저랑, 그 엉덩이는 두 개예요. 어, 진짜? 의사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왜, 왜, 이유는? 그냥 과학적으로. 두 개래? 응, 두 개래. 언니는? 하나 더 아니었어? 나 하나 아니야, 두 개야? 아니, 하나 없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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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니, 둘 해지게 없어. 아, 나. 그래서, 그, 그럼. 여기 없어. 그, 의사 선생님들도, 왼쪽 엉덩이랑, 오른쪽 엉덩이 그렇게 말한대. 어, 진짜? 그래서 두 개라, 두 개라. 그럼 과학적으로. 그래? 과학적이야?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 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엉덩이에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른 거지. 맞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아, 아이돌처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야. 그럼 과학자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가 두 개 있지. 다 있어. 맞아. 그렇대요. 그러세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그래서요, 그럼. 존중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상관없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쿨해요. 하나야. 와서onya. 나는 하나야. 뭐 Vetnez anal겠어요. 안녕하세요. glimpse죠. nothing자. utingú. 그렇게 되찾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